아, 이걸로 반죽을 이제 먼저. 물 가져. 자, 여기에 소금간만 조금 해요. 소금간이요? 반 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.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? 그리고 반죽을 너무 지르면 얘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반죽을 참 잘해야 돼요. 반죽을. 반죽. 너무 되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. 너무 되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. 뭐 다른 건 없습니다. 자, 펜을요. 이 정도 반죽. 됐어요. 버려야지, 이 사람아. 죽을 만들었네, 저런. 이렇게 네모나게. 가득 채워요? 가득 채우세요. 너무 두껍지 않게. 이렇게 해서 펴, 동민아. 그리고 이게 굴을 절대 약하게 하세요. 아, 불 약하게. 살짝만. 그런 거 펄하게 보이네. 미카엘. 예스. 불이 너무 세. 불이 너무 세. 불이 너무 세. 아니, 없어졌어. 불이 없어졌지. 이거 다 끓이는 불이에요. 아, 미안, 미안. 아이고. 그냥 펄엉 이렇게 보여가지고. 동민이가 완장질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? 자, 뒤집으세요. 제일 겁나는 분 한 분 있어요. 자, 뒤집어야 됩니다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, 찢어지지면 안 되고. 아, 성공 안 했네. 이거 깨지면 안 돼요. 어색 씨의 부림이 실패를 해. 전병 꺼내세요, 타지 않게. 네. 붙여놓은 거. 붙여놓은 거 쟁반에다가.